오늘의 댓글은 정혜원 친구가 케빈오빠 저 혜원이가 항상 응원해요 기네스 촬영 항상 힘들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돼요 촬영 힘내세요 사랑해요 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좋은 말인데요 응원 고마워요 케빈도 친구를 사랑해요 그리고 홍다혜, 정은순, 김영서 가은김, 송민종 친구 오늘도 보러 왔겠죠? 항상 케빈 영상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알림 잊지 말고요 그럼 오늘 영상 보러 출발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케리, 루시, 꼬마 케빈과 함께 온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온몸으로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몸으로 말하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케빈하고 정확한 게임을 알려주세요 자랑씨군 준비한 거 주세요 받아라 tussen кос다리 근데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뭐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친구들 3개의 벽을 준비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안 보이지? 그렇게 해서 루시가 이리로 와야겠다 꼬마 케빈은 저쪽 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캐리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촬영 친구가 제시어를 줄 텐데 캐리는 그걸 확인하고 톡톡톡 이렇게 해서 케빈한테 몸으로 전달하는 건가요? 소리내기 없이고 이대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판에 바꿔야죠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시어 주세요! 캐리 빼고 2번, 3번, 4번 친구들은 뒤돌아주세요 어떻게? 이렇게요? 아 못 봐야 되니까 제시어를 그 다음에 차량 친구가 10초 지낼 때마다 땡 쳐줄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벽이 닫힙니다 좋아요? 1분 안에 얼마나 맞추는지 우리 잘해 봐봐요 네 좋아요 준비! 주세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뭐야 궁금해 그러니까 안 보여! 뭐해? 하고 있어! 응? 이게 뭐야 다 보지... 왜? 이게 뭐야TT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꼬박 기입 잘 맞췄면 돼 잘해 꼬박 기입 이게 드라구 설명해 줄게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생각하고 이렇게 서있는 사람. 그러면 다음 해봐서 이번에는 순서를 정하자. 가위바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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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꼬마케비! 꼬마케비에서 정해줘. 그러면은 평화가 1번. 캐리가 마지막. 내가 맞힐게. 루시 2번. 다음 문제 주세요. 와! 이거 쉽지. 10초도 필요없다. 아! 알겠어! 깨리누나! 대박! 말하면 안돼. 수영! 딩동네! 수영같은 문제 수영같은 문제 수영같은 문제 그리고 순서도 중요해. 우리가 팀이 됐으니까 모여봐요. 첫번째 자신있는 사람. 만회의 기회를 주세요! 그럼 캐리 1번 잘할 수 있죠? 캐리 1번. 캐리의 설명을 잘 받을 수 있는 꼬마케빈. 캐리 누나의 설명 잘 받아야 돼. 알았지? 3번. 루시가 똑똑하니까 4번. 아니 잠깐만! 나 못 맞으려면 내 탓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친구들 다 뒤돌았죠? 네. 그리고 게임 시작하면 말 절대 하면 안돼요. 사람 친구가 혼내준대요. 맞아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준비 시작! 친구들도 맞춰봐요. 문제 주세요. 깜짝이야. 어? 다시. 영어 봐봐. 눈싸움! 땡! 다시 뒤돌고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시간 없어 빨리! 다시 다시! 잠깐만 형아! 내가 캐리 누나와 똑같이 둘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종! 땡! 아! 열어봐. 네! 뿡! 그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첫 번째 거 뭐였어요? 첫 번째 거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자 그럼 잘 봐요. 이거 한번 루씨에 설명해봐요. 하. 알겠죠? 저 잘했다 캐리. 한번 해봐 해봐 해봐. 맞춰봐요. 뭐야? 야구? 포켓몬 하트. 아 이게 포켓볼이었어. 근데 뭐 모르고! 정체가! 나는 무슨 눈싸움 안 뜨는 건 줄 알았어요. 루씨도 그렇게 알았죠. 두 번째 건 뭐였네? 두 번째는 이거였는데 이거는 켈빈이 한번 해봐요.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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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계추에요? 뭐야? 정답! 오쓰기! 지금 우리 한 문제도 못 맞췄거든요? 그니까요! 1분에 우리가 두 문제밖에 못 맞췄요. 맞아요! 세 개로 줄여주세요. 세 개 세 개! 세 개! 개빈? 네! 개리? 네! 루씨? 네! 알겠어요. 웬일이야! 오 잘한 친구! 그러면 꼬마 케빈이 먼저 하고 1번! 내가 맞출까요 이거는? 세 개 맞출게요. 그러면 루씨가 먼저 케빈이 세 번째로 할게요. 네! 문제 주세요! 알겠어요. 안녕! 내가 맞출게요! 아니! 아니! 어우, 뭐야! 화장! 빡!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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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 아! 베이블레이드! 아! 베이블레이드! 빨리 빨리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굿! 벌써 1분이 지났어요? 이거 3개로 낮춰진 이유가 있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첫 번째 뭐지? 아! 뭔데 뭔데 뭔데? 이번엔 캐리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해봐봐 캐리랑 어울리는 건가요? 캐리! 아! 꼬나 캐리! 정답! 아니 이거를 처음에 제시어를 설명을 못 하겠는지 1분씩 해봤어요 그럼 우리 1분에 지금 1개 맞췄으니까 우리 촬영생과는 2개를 줄여주려고 1분에 2개 어때요? 데뷔? 네? 1분에 1개 맞춰보세요 어! 굿! 얼마나 어려운 문제 주실려고 1분에 1분에 그러면 루씨가 1번 첫 번째로 가봐요 어! 좋아요 내가 맞춰볼래 그래 4번째로 가고 캐리 2번째로 가요 하지만! 끝! 제시어는 2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개 한 번에 맞춰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작자 한번 짜겠네 첫 번째 단어는 설명하고 나서 두 번째 단어는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 손가락으로 글자수 하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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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락치고 문제 주세요 초락치고 우는 소리가 나는데 잠깐 우리 시간 많아요 아니 벌써부터 긴장이 돼 뛰는 소리 들리는데 형아! 그만! 아니 글자수한테 왜 안 말해줘요? 글자수를 공개할게요 글자수는 열 글자 열 글자입니다 모르겠어 못 맞추겠지? 어 뭐해요 당담 근데 촬영 친구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개로 하면 안 돼? 아니 촬영 친구 방금 장난이었다 그쵸? 장난친거네 그거 너무 어려운다 여러분 네 선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네 알겠어요 아 아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 자 바로 준비할까요 네 바로 준비할까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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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상이라도 우리 글자수 알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꼭 셀게요 네 준비 시작 시작 벌써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벌써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어? 어? 글 쓰고 먹어? 정답 정답 글 써먹어 글 써먹어? 미안합니다 어? 만나봐 만나봐 글 써먹어? 어? 진짜에요? 글 써먹어? 진짜 놀리지마요 선물은 없습니다 끝 그래서 촬영 친구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바로바로 그림에 떡 음 떡 아 잘해 잘했다 잘했다 고마워요 글 써먹어? 뭐 잘했다 맞아 선물도 그림에 떡 친구들 오늘 그래도 벽과 벽 쌍이 재밌었죠? 네 온몸으로 말해도 재밌었죠? 네 친구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